신빈의 단독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자 기분이 네 기분님이 매우 중요한.. 아 뭐야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기분님이 매우 궁금했던 영상이죠?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백만밀힐 넣어보는 겁니다 어 백만밀 자 그리고 우리 리퍼가 또 백만밀힐 뭐 이게 과연 가능한지 가능한지 이게, 이게 과연 수치상으로 표시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현재 지금 보면은 치유가 99,428 자 이제 5자리 숫자에 거의 맥시범을 지금 찍어놨죠 그죠?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6자리 숫자가 이제 과연 되는지 10만의 숫자가 과연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님! 기본님! 기본님 때려주세요! 갑니다! 후!! 우와!! 어? 10만이 넘어요 어? 10만이 넘었습니다 아니 6자리 예 6자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한번 백만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겸님! 포겸님 지금 50만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죠? 자 이거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어... 저 그만하면 안돼요? 어 50만이에요 50만 50회 50만 50회 오.. 네 100만 다리 갑시다 자 이제 한마큼만 하면 됩니다 그죠? 네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99만 아에... 99만 9608 힐 했는데 저거죠 자 제가 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! 우와 개 아름다워 숫자 개 킬로다 점이 두개에요 기분님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그리고 임무 기여시간 보면은 1시간 3분 13초로 뭐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얼마나 20세를 했는지 알지 난 그리고 이게 61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1시간으로 바뀐다 앞에 공이 더 당기네? 오 이거 좀 신기하네요 다 이런거 만들어놨구나 야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드디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백만 힐 임무 기여시간 1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건데 돌림예 오버워치 기네스북이 있다면 저희가 기네스북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 잠깐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힐 백만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고플레이 포기부입니다 포포포포포기부 네 그 우리 카드 한번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칭찬 카드 봐야지 어떻게 나오고 칭찬 카드가 과연 이런거는 인무 기여시간이 나올지 아니면 힐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간지 대포칼 간지 진짜 오진다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초합니다 와 간지 오진다 와 아 오늘 기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십니다 노래님 저 품미나 5개에요 오전도 5개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분님도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파셨기 때문에 많이 많이 관심을 영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